스케치 잘 해놓으셨고요. 이제 기본 스케치에서 어두운 부분 좀 자라드릴게요. 네. 아 색 섞는 건 좀 보여드릴까요? 네. 이쪽으로 와서 색 섞는. 아 괜찮겠어요? 네. 이제 이게 초록색하고 약간 배경에 갈색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하고 갈색을 좀 같이 섞어가면서 할게요. 네. 어두움을 처음에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어두운색으로는 톤을 맞추기가 힘드세요. 그러니까 조금 연하게 처음에는 좀 연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시죠? 네. 어려운erry. 네. 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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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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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